주로 희귀 소암치료제로 쓰이는 방사성 의약품의 주원료가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맞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.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공급 중인 방사성 의약품인 요드-131, MIBG의 주원료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춰 개발했으며,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료 의약품 허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. 허가가 승인되면 하나로에서 생산해 연평균 100여 명의 희귀한 환자들에게 공급하던 방사성 의약품의 주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 측은 기대했습니다.